자 이번 시간에는 자 130페이지에 뭐에 관한 얘기입니다 토지 이동에 관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이 토지 이동에 관한 사항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틀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에요 기본 틀을 보게 되면 일단 토지 이동에 대한 기본 정의는 이 토지 이동에 대한 기본 정의는 무엇을 이 자가 뭐에요 함으로 따지면 이게 뭐에요 이 달라지자 움직일 동자입니다 자 뭐에 대한 얘기에요 토지가 달라졌다 그런 편입니다 그러면 토지가 달라졌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컨대 이 대장상에 이 대장상에 뭐에요 대장상에 소유자 갑 이란 사람이 어디에다가 답에다가 뭐에요 집을 짓게 되면 인허가 와서 집을 짓게 되면 이 답이 뭐가 되는거에요 되죠 이 공부상에 토지 표시 토지 표시가 뭔데 소재 집원 지목 경계 면적 잡혔죠 자 이렇게 토지 표시를 이런식으로 토지 표시를 뭐에요 토지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새로이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뭐하거나 변경하거나 뭐하는걸 말한다 얘기에요 이거 말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는 이제 토지 표시가 뭐에요 토지 표시가 행정구역 소재 자 이런식으로 행정구역 소재 자 땅번호 집원 그 다음에 뭐에요 지목 그 다음에 면적 있죠 면적 경계좌표 이런거 이런게 뭐에요 이런게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수하는거니까 예컨대 수유권이 바뀌거나 갑에서 여기로 수유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에요 아니면 이 갑이 서울 살다가 어디로 예컨대 만약에요 자 이 대전으로 만약에 이사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거주지가 바뀌거나 자 이런 개별공식이 바뀌는건 토지 등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뭐에요 신등분합지 바다 신교등록 등록전환 뭐에요 등록전환 신교등록 등록전환 분할 있죠 예 분할합병 그 다음에 지목변경 이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할 수 있죠 자 이런 사유가 생기면 일단 누가 신청하라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거에요 소유자가 자 만약에 신청하지 신청하고 안하면 이제 소관측이 뭐하는 것이고 직권이고 그 다음에 날짜가 며칠 60일 등록전환 60일 있죠 분할과 합병은 뭐에요 임의적이에요 임의적이고 언제 분할은 뭐에요 일필질부가 이렇게 일필질부 자 일필질부가 토지의 형질 변경 용도가 뭐가 되면 용도가 변경이 되면 며칠의 의무가 60일의 강제의무가 생기고 합병은 뭐에요 합병은 자 공동주택부지 있죠 이렇게 무슨 주택부지와 주택법을 위한 뭐에요 공동주택부지와 자 그 다음에 지목이 뭐에요 장악도 있죠 장악도 철천재 구유수 있죠 구유수 구유수 공채 이런 지목일 때 며칠의 의무가 60일의 강제의무가 생긴다 그랬어요 물론 지목병도 며칠이고 60일이고 지목병은 바다가 90일이라 그랬죠 뭐만 90일에요 바다만 90일이다 뭐만 90일이라고 바다만 90일이다 그래서 종전에 자 한 3년 전에 뭐하고 뭐하고 합병하고 바다하고 이렇게 뭐에요 날짜가 바뀌었죠 날짜가 바뀌었는데 기본 틀을 좀 먼저 보시고 제일 중요한게 이 등록전환이 법이 개정돼서 종전에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 건물의 사용성 등에 의해서 지목을 변경할 토지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니 산지관리법 뭐에요 산지일시 사용허가신고 있죠 허가신고만 받으면 건축법에 뭐에요 건물 짓겠다고 허가신고하면 건물을 다 짓지 않더라도 허가신고만 하면 뭐에요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도록 이제 뭐만 하면 된다고 허가신고만 하면 된다 뭐만 하면 된다고 허가하고 뭐에요 신고만 하면 몹시도 지목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뭐가 가능하다는게 이거 등록전환이 가능하니까 자 그 점을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에요 그 다음에 분할가합변 뭐에요 그래서 예외적인 사항 있죠 이 예외적인 사항 하여튼 분할할 때는 용도 바뀌니까 뭐 또 분할도 신청해야 되고 지목변경도 같이 신청을 합니다 예외적인 사항을 꼭 좀 봐주시고 이해 두자 그래서 지금 지금 뭐에요 방금 칠판에 그림은 어디에 우리 앞에 이제 뭐에요 앞에 자 뭐 보시라고 그것 좀 한번 보시라고 어디에 자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에 100페이지 있죠 100페이지에 거기 토지 등의 사유 그래서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그림을 뭐에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자 옮겨 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도 뭐에요 자 기본서를 보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앞에도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 보면 되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30페이지 문제를 보면 자 15번 토지 등의 틀린거 그랬는데 일단 1번 신규 등록의 용어가 나온거죠 새로이 조성된 신규 등록은 새로이 조성된 새로이 조성된 신자가 새신자니까 새로이 조성되면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은 뭐에요 신규 등록 하게 되면 61 나오죠 61 61이고 물론 거짓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자칭액과 천만원의 벌금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얘기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에요 무슨 단어가 나오면 내 눈에 뭐에요 내 눈에 자 동그라미 몇번 문제 그 3번 있죠 이 동그라미 3번 문제를 보시면 자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이 신규 등록은 뭐에요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거에요 자 대장을 최초로 마니까 뭐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어요 뭐 없다고 등기부 없다 등기부 없으니까 촉탁하잖아요 왜 지적에서 촉탁은 부동산 표지부 고치라고 촉탁하니까 등기부 없다고 촉탁하지 않는다 항상 뭐에요 최초로 뭐에요 최초로 대량을 만들어 놓으니까 최초로 대량을 만들 때 소유자는 뭐에요 소유자는 누가 조사한다 소유자는 소관청이 소관청이 뭐에요 직권 뭐에요 직권 조사를 해서 등록하기 때문에 자 머릿속에 뭐에요 신규 등록하게 되면 등기부 없다 촉탁하지 않는다 왜 등기부 없으니까 촉탁하지 않는다 뭐에요 소유권은 소관청이 조사 등록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거기 3번에 소유자의 신청에서 신규 등록할 때 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상황을 지척시 하여튼 촉탁한 다음에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쪽에 가도 자 촉탁 사유가 아닌거 물어보게 되면 기본 답이 뭐에요 신규 등록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4번에 공예수면 매립이 한 신규 등록 신청할 때는 신규 등록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예수면 관리 및 매력안 법리에 한 중공사기증 있죠 그래서 맞는 얘기다 왜 최초로 대장을 만드니까 이 소유권자는 소관청이 직권조사에서 등록하니까 내가 진정한 소유권자라고 하는 것을 뭐 해줘야 돼요 제출해야 되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동그라미 4번에서 소유자증명서 면은 첫번째 뭐가 있고 판결서가 있고 두번째 뭐에요 받아 매립했으면 자 공예수면 매립이 관리에 관한 법률이냐 일단 중공사 확인증 있죠 중공검사 뭐에요 확인증 사본 확인증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에요 그 다음에 자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에 대해서 자 누가 그 지자체명의로 등록할 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이 필요하니까 그냥 무슨 장관이라고 기획재정부 뭐에요 기획재정부 장관의 확인이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소유권증명서 뭐 있는데 그거 외울거 없어요 자 이 소유자증명서는 이 세가지만 기억해보자 세가지만 자 그 다음에 5번에 신규 등록 나오죠 신규 등록 신청시 첨부할 서류가 예컨대 중공검사 확인증이 같은 관정에서 확인증을 받고 거기서 발급받는다면 그 소관청에서 관리한다면 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제출서류 뭐한다는게 이거 가름한다 여기서 뭐가 나오면 안돼요 그러니까 시 도지사가 나오면 누가 나오면 틀린다고 시 도지사가 나오면 틀린다 누가 확인한다고 소관청의 확인으로 가름한다 맞고 자 6번에 있죠 6번에 등록전환 몇일에 60일이죠 어 그래 60일이 있고 등록전환 대상 토지는 자 당연히 뭐에요 등록전환은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니까 이미 등록된 토지와 자 동일축초 있죠 동일축초 자 그래서 거기 자 동일축초로 등록한다 맞다 자 그 다음에 7번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돼서 자녀 토지가 임야대장 등록제에 계속 존재할 필요 없을 때는 지목변경 없이 동그라미 치고 하여튼 등록전환에 뭐에요 중요한 것은 지목변경을 안하고도 가능하다는게 기본적인 상이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 어디에 예컨대 만약에 뭐에요 예컨대 만약에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이 전환됐어요 어디에서 임야대장 토지가 토지장으로 자 이렇게 전환이 됐어요 대부분의 등록이 전환됐는데 나머지 토지를 보니까 지목이 됩니다 굳이 지목이 된 토지가 일부를 뭐에요 일부를 임야대장 등록제에 계속 존재할 필요가 없을 때는 어디로 그냥 뭐에요 지목대로 그냥 뭐에요 어디로 옮겨라 토지장으로 옮겨라 이제 그런 얘기에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제에서 자녀 토지가 임야대장 등록제에 계속 존재할 필요가 없을 때는 어디로 옮기라고 지목변경 없이 그냥 대인 상태로 옮겨라 그 다음 자 마찬가지죠 임야대장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뭐가 됐어요 형질이 바뀌었으나 지목변경 할 수 없을 때는 무엇이도 지목변경 하여튼 머릿속에 하여튼 뭐에요 자 이 등록전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엇이도 가능하다 지목변경 없이 가능하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되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할 수 있다 지목변경 없이 있죠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구본은 그래서 뭐에요 임야수의자가 건물의 사형승인 후에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 하기 위해서는 자 일단 뭐에요 무슨 소리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구본은 왜 뭐에요 구본은 왜 틀렸냐 하게 되면 뭐 때문에 자 거기 사형승인 받고 뭘 받고 사형승인 받고 뭐에요 하는게 아니라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뭐만 받으면 자 그냥 뭐에요 신고허가 있죠 허가신고만 받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등록전환 할 수 있으니까 옛날 얘기다 그런 얘기에요 자 다는 다만 뭐는 맞는거에요 측량을 하는거 맞아요 뭐하는거 맞는다고 측량하는거 맞아요 하여튼 건물 짓겠다고 건축허가신고만 받으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그 주의해주셔야 되요 방금 여기 이제 설명한 대로 뭐만 받으면 허가신고만 받으면 몹시도 지목변경 안하고도 가능하다는 걸 뭐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요 자 9번이 그래서 뭐에요 뒤에 반드시 측량은 맞는데 자 사용승인은 뭐에요 그게 틀렸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10번에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소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환 허가신고 산지일치사용 허가신고 있죠 허가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있죠 그 얘기에요 그래서 그 9번의 해설을 10번을 받아 할 수 있다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1번은 뭐에요 앞에서 자 앞에서 한번 이제 풀었어요 뭘 풀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하고 뭐는 이렇게 뭐에요 신교등록 등록전환 분할 있죠 어 바다는 측량하지만 뭘 측량 안해요 합병하고 지목변경 아예 모두 안한다는 얘기에요 이거 측량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뭐하지 않는다고 측량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각이 나지 않겠지만 뭘 풀 때 특히 이제 면적 있죠 어 면적 있죠 면적을 한번 면적을 풀 때 어 면적을 풀 때 거기 121페이지에 121지 면적을 풀 때 거기 5번 문제 있죠 5번 문제 그거 풀 때 한번 설명을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보자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하고 뭐는 자 합병하고 지목변경 아예 측량 안하니까 필요 없고 이 신교등록하고 바다는 비교 대상이 없어요 왜 신교등록은 자 뭐에요 바다가 땅이 된 것이고 바다로 된 등록말서는 이 토지가 바다가 된 거니까 비교가 안 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건 등록 전환과 뭐 뿐이 없다 그랬어요 분할 뿐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사람이 측량하는 거니까 측량이 뭐에요 오차가 있다 그랬죠 오차가 있으니까 왜 자 실제 거리는 밑하고 어디는 공부 상에는 뭐에요 센티로 들어오니까 자 축척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디에 자 도면상의 자 1센티는 도면상의 1센티는 자 만약에 축척을 얼마로 줄였다면 1,000분의 1로 줄였다면 당연히 뭐에요 자 몇 센티고 1000센티고 그죠 자 1000센티는 뭐라고 10m다 아니게요 10m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뭐에요 도면을 뭐에요 줄 글 때 자를 뭐에요 연필을 이런 상태로 줄을 걷는 거 하고 자 이런 상태로 줄을 걷는 거 하고 뭐에요 즉 정도 차이가 있다니까요 차이가 자 1m 2m 이렇게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뭐에요 국가가 자 이 오차를 허용하는 범위 자 범위를 뭐에요 이네냐 초가냐 이게요 그죠 자 그래서 측량을 하게 되면 뭐가 있다니까요 측량하게 되면 측량 뭐가 있다니까요 오차가 있다 오차가 그죠 이 측량 오차가 있다 그 이 오차에 대해서 자 이게 뭐에요 초가하느냐 자 뭘 자 일단 측량 뭐에요 측량 오류 있죠 오류를 자 오류 허용 범위를 뭐에요 초가하느냐 아니면 뭐에요 이네냐 아니긴 이네냐 그죠 그 얘기에요 하여튼 그래서 자 만약에 뭐에요 자 이 오차 범위 헌부에서 뭐에요 등록전환 있죠 이 등록전환과 자 토지 분할 있죠 토지 분할 그러면 이 등록전환 뭐에요 자 뭐라고 이네냐 뭐라고 초가냐 오차형 범위를 뭐에요 오차형 범위를 이네냐 뭐라고 초가냐 얘기했을 때 자 이건데 분할이라 하게 되면 토지를 뭐에요 토지를 뭐해서 이거 분할했죠 그 만약에 면적이 300입니다 그럼 300이면 똑같이 100씩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자 뭐에요 자 이 허용 범위 이네란죠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가 뭐에요 하나는 얼마가 되고 105고 하나는 얼마가 되고 예컨대 뭐에요 98이고 하나는 97이다 자 이 정도의 범위는 허용 범위 이내니까 이네라면 이 초가된 면적을 뭐에요 초가된 면적 5를 자 각 필지에 뭐에요 여기다 3 주고 100으로 만들고 여기다 2주면 되죠 자 이렇게 자 초가된 뭐라고 초가된 면적을 자 면적을 뭐에요 각 필지에 각 필지에 똑같이 나눈다 우리가 안분한다는 얘기죠 네 똑같이 나눠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초가면 뭐에요 글자가 2글자죠 정정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등록전환은 임야대상이 어디로 토지되는거 바뀌니까 자 등록전환된 면적 있죠 뭐라고 등록 등록전환 등록전환 등록전환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한다 등록전환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해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와서 임야대장 면적을 그대로 한다 이거 말도 안되는거죠 임야대장은 뭐에요 자 축척이 3천과 6척분일 뿐이 없으니까 면적이 뭐에요 1제곱미터죠 어 왜 등록이 전환해서 500분이나 600분의 1로 가게 되면 면적이 0.1까지 할 수 있으니까 자 이 등록전환 될 등록전환 된 면적 갖고 하는거지 자 절대 임야대장 옛날 면적 하면 안돼 초가면 뭐에요 네 글자니까 뭐라고 직권으로 뭐한다 그랬어요 직권 정정한다 자 그래서 몇번 자 여러분 그 10 몇번에 1번에 자 등록전환 할 때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형 범위를 초과 동그라미 치고 초과할 경우 소관청은 뭐에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대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직권 정정이라 했죠 또 그래요 근데 그 11번하고 12번과 비비해 보게 되면 11번은 뭐에요 직권 정정한다 그랬는데 거기 12번에 뭐라고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 범위를 초과 동그라미 초과 초과했죠 수의자가 신청한다 신청해서 정정한다 자 항상 뭐에요 자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등록전환은 네 글자 등록전환이니까 직권 정정이다 소유자가 신청하는게 아니에요 불안은 뭐랬어요 불안은 정정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13번에 자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 면적과 자 등록전환 면적 차이가 허용 범위를 이내에 동그라미 치고 이내 이내라면 임야대장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그건 아니다 자 그건 아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절대 뭐라고 자 등록전환 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하지 임야대장 면적을 그대로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14번에 자 뭐가 소유권 이전과 매매 그리고 토지이용상 불합량 경계를 실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토지 소유자는 분할을 뭐라고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건 뭐에요 자 강제적인 의무가 부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자 시용할 수 이 자 분할을 할 수 있다 네 마음대로 하라 근데 강제 의무가 거기 15번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지족공부에 등록된 일필지 일부가 자 뭐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가 관계법령에 한 형질변경도로 용도가 다르게 되죠 자 그때는 뭐에요 이제는 강제적인 60일의 의무가 생긴다 그러니까요 분할을 뭐에요 하해한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때 자 여기서 방금 보다시피 이필지부가 용도 달리하면 이때는 뭐에요 강제적인 매출의 의무가 60일의 의무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6번 얘기는 그거에요 16번 얘기는 뭐냐면 문제 몇 번은 16번은 이런 식으로 토지를 뭐에요 분할할 때 만약에 주거사무실에서 건축물 있죠 건물에 걸리지 않게 이렇게 분할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근데 건물을 뭐에요 이렇게 잘라서 분할하는 거 있죠 네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판사가 뭐하다는 얘기에요 판사가 도도하다는 얘기에요 뭘 받으면 판결 받으면 뭐에요 할 수 없이 건물을 뭐하는 거에요 이거 자를 수 있어요 자 두번째 뭐에요 자 두번째 공공사업이에요 공공사업일 때 여기 사차 있죠 사학도 철촌제 구할 수 있죠 이런 지목으로 되는 거 있죠 이런 지목으로 예컨대 뭐하니 도로 얘기에요 그래서 지방 같은데 도로가 좁으니까 도로를 뭐에요 넓히죠 넓힐 때 보게 되면 주변에 건물이 있어요 그럼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것 보다는 건물이 띄엄땜 있는게 보상금을 둘 줄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분할한다 그럼 이런 식으로 자기네 계획이 있다는 따른 뭐에요 분할할 때 이 건물을 잘라서 할 수 있어요 건물을 자 여기서 건물을 자를 수 있다 공공사업 그 다음에 뭐에요 자 공공사업 판사가 뭐에요 판사가 판사가 도다 할 때 이 도가 도시개발사회 자 그 다음에 이 도가 뭐에요 도시 군 관리객 딱 몇 가지만 그렇다고 판사가 도다하다 판사가 도다하다 판사가 도다하다 이렇게 자 판사가 도다하다 이렇게 외워두자 이렇게 외워두자 자 그래서 판사가 도다하다 판사가 도다하다 자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몇 번에 있는 거에요 어디에 자 그 16번이 있죠 131편이 16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뭐에요 개설하기 위해서 공공사 있죠 사학 공공사업 도로개설이죠 사학도 사학도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부여할 때는 건물을 뭐에요 지상경계를 권리계 관계를 결정해서는 안이 되는게 아니라 건물을 뭐 할 수 있다는게 자를 수 있다 그 자 그 다음에 합병하고자 하는 이필지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을 충족할 때는 이필지 토지에 전세권 등기가 있을 경우에도 합병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자 당연히 용익무유권을 뭐 할 수 있다 합병할 수 있다 그 다음 18번 합병하고자 하는 이필지 토지가 다른 합병에 충족하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를 때는 합병할 수 없다 그랬죠 다만 뭐에요 자 소유권자가 주소가 다르더라도 예언이 있죠 주소가 다르더라도 자 동일인이 뭐에요 뭐에요 동일인이 위칭되면 가나다 일단 원칙은 음 없다 그 다음 19번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부지와 도로제방하천구구 있죠 이렇게 뭐에요 장학도 철천제의 구유소 이런 합병하여 할 토지가 있으면 90일이내면 틀렸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뭐가 유일하게 뭐만 바다가 90일이고 합병은 예외적으로 뭐라고 60일이다 바다가 90일이고 예외적으로 60일이다 아니게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에요 그 다음에 거기 그래서 19번은 61일이에요 그 다음에 20번은 국토개혁이 이용하는 법률이 있죠 관계 문장에 따라 토지 형질 변경 등 공사가 무한 토지 중공됐죠 헤드 뒤에 뭐가 공사가 중공된 토지 뭐가 공사가 중공된 토지는 당연히 뭐라고 자 그 위에 그 위에 뭐에요 집을 안 짓더라도 그 위에 뭐에요 공장을 안 짓더라도 그 공사 내용에 따라 지목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목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21번 자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도시개혁사의 원활 추진에서 사업시행자가 공사 중공 전에 동그라미 전에 토지합병 나오죠 합병할 때는 지목 변경할 수 있다 왜 합병이란 단어가 나오죠 보통 우리가 합병은 왜 하느냐 하게 되면 여기 방금 얘기인데로 공동교통부지에요 아파트 질라고 합병을 신청한다 그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합병을 신청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공사 중공 신청하면 그러면 담당 뭐에요 소관청은 아하 이 사람이 여기다 뭘 짓는구나 합병을 신청하니까 아파트 짓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자 그 다음에 그 23번 토지가 뭐가 됐어요 바다가 됐죠 바다가 돼서 말수된 토지가 지형 변환 토지가 바다가 됐다면 날짜가 며칠이라고 이 92부터 자 거기 어 그 그게 그게 아니죠 지금 지목변경 여기 어디부터 자 그럼 22번을 지금 놓쳤군요 22번 자 몇 번 다시 22번 자 거기 공사 중공전에 했죠 어 그래요 합병할 때 동그라미 실화고 자 그 다음에 그 22번 보시면 지목변경 힐처에 따른 지차 첨부서류를 해당 소관청에 관리할 때는 그 시도의 사학이라면 틀린다 그랬죠 그 앞에 몇 번에 거기 자 그 내용이 어디서 나와요 자 우리가 130페이지 보시면 어 130페이지에 5번 문제에 보면 소관청의 확인으로 가름한다 그랬죠 소관청이 확인하는 거에요 똑같은 지문이에요 모마 앞에 그 신규등록이란 단어하고 지목변경만 바뀌어서 그렇지 똑같아요 그래서 지목변경을 신청할 경우에 첨부서류를 해당 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시도의 사학이 아니라 누구 확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소관청이 확인이다 누구 확인이라고 소관청이 확인해요 확인으로써 가늠할 수 있다 바다는 뭐에요 바다가 됐던 토지가 지형 변화 이제 바다가 됐어요 자 바다가 된 것을 90일 내에 뭐에요 신청하라는 건 그 얘기가 아니라 바다가 된 게 뭐가 됐다는 게 지형 변화로 다시 토지가 됐을 때 이 회복을 증거하는 거 있죠 절대 그러면 우리가 자 칠판 보시면 우리가 뭐에요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누가 이렇게 뭐에요 토지 소유자가 뭐 하지 못하는 게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 한 게 있다 신청하지 못하는 게 있다 그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게 자 복구 신청을 못해요 뭘 못한다고 복구 신청을 못해요 자 복구 신청은 지척시 복구하라 그래서 소관청이나 시도의 사학하지 소유자가 복구할 수는 없어요 자 소유자가 뭐에요 복구 신청 못한다 그 다음에 우리 소유자가 회복 등록 신청을 못해요 회복 뭐라고 회복 등록에 대한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아니죠 토지가 바다가 된 거에 대해서 다시 뭐에요 회복을 하죠 회복하면 이 소유권자가 60일 이내에 뭐에요 회복 등록 하라고 말도 안 됩니다 자 소관청이 뭐 한다는 게 직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토지 소유자는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거 복구 신청 못하고 회복 등록 신청을 못해요 뭘 못한다고 복구 신청 못하고 회복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회복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보지 않죠 자 그래서 거기 23번에 뭐에요 자 90일 이내에 토지 회복 등록을 소관청에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은 뭐에요 24번은 자 뭐라 그랬어요 거기 지족 소관청으로부터 지족 소관청으로부터 공부에 등록 맞서 신청하도록 통지 받은 소유자는 통지 말부터 뭐에요 60일 이내에 등록 맞서 신청 토지가 뭐가 됐는데 바다가 됐는데 바다가 됐는데 아까 그죠 아까 여기 뭐에요 합병원 뭐라고 60일인데 90일이라고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뭐에요 바다는 바다는 90일인데 며칠로 나오면 안돼요 이거 60일로 나오면 아니 된다 뭐로 나오면 안이 된다고 60일로 나오면 안이 된다 그런 얘기에요 자 하여튼 그래서 자 24번은 뭐에요 24번은 뭐가 아니고 60일이 아니고 며칠로 한다고 90일로 한다 며칠이라고 90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90일이다 왜 거기 몇 번에 그 19번에는 뭐에요 19번에는 합병 나왔는데 90일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그 30배 시험에 서로 지문을 이렇게 바꿔서 낸 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에요 그 다음에 몇 페이지 보시면 132페이지 있죠 132페이지에 뭘 보게 되면 거기 뭐에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도시개발사업에 뭐에요 토지동 신청에 대한 특례 얘기입니다 뭐의 얘기라고 토지동에 대한 특례에 관한 얘기다 얘기에요 그러면 이 토지동에 대한 뭐에요 특례 얘기는 그런 얘기에요 자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 이 개발사업 쪽에서는 뭐에요 예컨대 충청남도 연기군이 있죠 충청남도 연기군이 연기군이 뭐가 됐어요 연기군이 뭐에요 연기군이 연기군이 세종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지역에 뭐에요 자 시골전답들을 연기군이 뭐에요 세종시가 됨으로써 이 전답들이 다 뭐로 바뀌어야 돼요 대로 바뀌어야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30만 뭐에요 30만이 넘는 자 누이 시민들이 뭐에요 내 땅 내 땅 뭐에요 지목이 바뀌었다 내 땅 뭐에요 자 소재가 바뀌었다 알죠 이걸 소유자가 신청하는게 아니라는게 이렇게 개발사업 나오면 무슨 개발 도시 개발 뭐에요 도시개발 사업지역은 어 누가 이 사업 뭐라고 사업 뭐하라고 시행자가 뭐하라는게 이거 이 사업시행자만이 신청하라 얘기입니다 누가 신청하면 안된다고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되든지 그래서 우리 아까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거 이 세가지 복구 신청 못하고 회복 등등 신청 못하고 이렇게 뭐에요 개발사업지역에서는 소유자가 신청하는게 아니에요 어 자 그러면 이 사업시행자가 누구한테 시도인사가 아니라 뭐에요 소관청에 누가 아니라고 시도인사가 아니라 소관청에 신청한다 그 얘기에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그렇게 이제 보시고 자 이런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제 토지동이 생겼죠 왜 전답이 뭐에요 대가 되고 소재도 받고 그래서 뭐가 생기면 이 개발사업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생기면 이거 또한 뭐에요 토지동이 생기면 누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뭐라고 소관청에 이제 신청하는데 물론지 개발사업시험은 뭐에요 며칠 자 신고가 있죠 신고가를 뭐에요 몇일까지 하라고 15일까지 몇일까지 15일까지 뭐에요 15일까지 신청하라 이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에요 이 파산하죠 파산 이 파산하거나 뭐에요 예컨대 환지를 뭐에요 환지를 수반할 때는 응 완료신고로써 뭐 자 가늠한다는 얘기고 파산했으면 자 누가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못하니까 입주예정자 있죠 입주예정자 있죠 자 시공 뭐라고 시공보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에요 그 얘기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자 거기에 틀린것이 있을때 일단 1번은 뭐에요 시도이사 남아 안되요 누가 남아 안된다고 소관청이라 그랬어요 자 2번은 며칠이 2번은 며칠이라고 자 일단 2번은 15일 맞춰 동그라미 시고 15일이고 그 다음에 자 3번은 뭐에요 3번은 자 택지 택지개발 촉진법에 있다는 개발 쪽 나오죠 그래서 뭘 주번째죠 주치세요 환지를 수반할 때는 완료신고로써 가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환지를 수반할 때는 자 완료신고만 하면 되지 굳이 토지동까지 신청할 수 없다 그 얘기에요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보시면 자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토지동이 있을 때는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신청한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5번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 경과된 토지수의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할 때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자 이게 그 토지동 신청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요청받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여길 땐 소관청에 신청한다 그랬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자 시험문제 날아서 뭐라고 자 토지수의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사업시행자한테 신청을 요청하는 거에요 요청 자 그 다음에 6번은 뭐에요 6번은 자 거기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에 착수 또는 변경 경과된 토지수의자가 해당 토지동 할 때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한다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뭐에요 이 지역에 토지동 시기는 공사가 뭐라고 중공할 때 이루어진다 공사가 중공할 때 그래서 7번과 8번을 비교하면 공사가 중공할 때지 8번처럼 뭐에요 공사가 뭐 할 때가 아니에요 착수할 때가 아니다 그니까 공사가 뭐라고 중공할 때 그 다음에 주택법일 때는 사업시행자가 파산 파산 또는 해무시고 파산해서 토지동을 할 수 없을 때는 시공 보증자 누가 왜 도망다녀야 되잖아요 채권자들이 뭐에요 건설업하는 사람들 자 이 채권자들은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도망다니기 바쁘지 그 사람들이 뭐에요 그 사람들이 시공하는 거 사업시행자가 못하니까 이 시공 보증자하고 누가 한다고 입주 예정자가 신청한다 그러니깐요 그 다음에 자 대위 신청이죠 대위 신청 17번 문제는 뭐라고 대위 신청이에요 대위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자 토지 수혜자가 바쁘니까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대위 신청이다 대위 신청 대위 신청 몇 가지 우리 법에 네 가지가 있죠 그 첫 번째가 공공사업 사업시행자 사학도 철천지 이런 지문으로 된 거 국가지방체 있죠 국가지방체 제가 취득한 토지일 때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 자체센처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거기 3번에 공동국제 부지 있죠 자 공동국제 부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자 민법 채권자 대위 신청에 404주로는 지상권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상권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주택법에 의한 종동국제 부지에 자 경우에는 그 집합건물의 소비 관리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이 관리인이 없다면 뭐에요 공유자중선이만 뭐에요 자 사업시행자 관리인이 없다면 공유자중선이만 뭐에요 자 대표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은 끝에 뭐에요 관리인이고 6번은 뭐라고 자 거기 관리인이 없을때는 공유자중선이만 대표자고 자 절대 7번처럼 뭐에요 주차 건설 주차전용 건축물 등 접속된 부서물의 부지에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 그런 규정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자 뭐하고 뭐하고 뭐에요 관리인 거 필요 없고 어디에 거기 4번에 절대 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지상권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자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 그 토지동에 대한 앞에 부분 자 특례까지 했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